네, 3번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시민불복종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다 조금 써두면 시민불복종. 여러분 시민불복종은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변역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비폭력적 위법행위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좀 쓰면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역하기 위한 비폭력적 위법행위.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비폭력적 위법행위다. 비폭력적. 그러니까 폭력을 쓰진 않아. 폭력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합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행위라는 거예요. 불법. 위법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는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이 위법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4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 선지에 다 나와 있기는 해요. 우선은 행위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행위목적의 정당성. 행위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중간 줄에 다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비폭력적. 비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비폭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거는 위법행위잖아. 어쨌든 아무리 비폭력적이라도.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나 법을 이렇게 변역하려고 하려는 그런 정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거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합법적인 수단을 다 시도를 하고 마지막에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어쨌든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이렇게 좀 존중한다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다고요. 처벌 감수.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조건은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위해서도 외워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이 시민불복종의 통합사회에서는 이 정당화 조건이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개성이에요. 공개성.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개성이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공공성. 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공공성 안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확인 차원에서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일단 법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법이 있대.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죠. 그러면 이를 합법적으로 우선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다 실패했어. 그러면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시민불복종은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죠. 정당화 조건. 공공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등의 정당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야. 법에 위배되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왜? 무슨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목적이 정당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고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시민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법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번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해. 그렇지 않죠. 정의롭지 않은 법, 정책 이런 것을 고쳐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의로운 법을 대상으로 그냥 시민불복종 하면 그건 그냥 남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돼. 아니죠. 우리가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도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위법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5번 시민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시민불복종 자체가 비폭력적 위법행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폭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다. 아 시민불복종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나 법을 바꿔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폭력적 위법행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리추론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같이 보시면 갑은 주말 저녁 3시간 동안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체험료가 3만원인 도자기 공예 체험과 그리고 관람료가 2만원인 밴드 공연 관람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대요. 우리가 경제 단원에서 합리적 선택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 도자기 공예 체험, 도자기 선생님은 너무 둘 다 하고 싶어요. 돈만 있다면 둘 다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지금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밴드 공연을 보러 가는데 밴드 공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딱딱딱딱딱 다섯 가지 적고 시작하시면 되죠. 자 편익, 우리가 편익에서 여러분 바로 뭐 빼주죠? 그쵸 맞습니다. 바로 명시적 비용 빼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빼주면 바로 뭐가 나왔어요? 일단 순편익이 나오는데 이게 진정한 순편익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죠. 회계학적 순편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회계학적 순편익 그 다음에 회계학적 순편익에서 마저 뭐까지 빼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암묵적 비용 빼주면 우리가 바로 이제 진짜 순편익, 경제학적 순편익이 나온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이거 빼면 우리가 암묵적 비용 그러면 이제 바로 경제학적 순편익, 진짜 순편익이 나온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용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체험료가 3만원이래. 도자기 공예 체험이. 그러면 아 도자기 공연 이제 공연 도자기 공연? 뭐 도자기를 던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도자기 공예 체험과 관련료 이제 2만원인 밴드 공연 관람 이렇게 3만원, 2만원이 각각의 이렇게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것이죠. 3만원, 2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근데 갑의 선택에 따른 편익을 화폐가치로 표시하면 각각 4만원으로 갔대요. 이렇게 만족감을 화폐가치로 표시하면 4만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회계학적 순편익 바로 나오죠. 그러면 도자기 공예를 선택을 하면 1. 이제 밴드 공연을 보기로 선택하면 2의 어떤 회계학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순편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포기하는 것의 가치 이렇게 크로스로 암묵적 비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 공예를 선택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암묵적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밴드 공연을 보기로 선택하면 이거를 얻을 수는 없잖아. 이거를 선택하는 대신 이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에서 뭐를 뺀 거야? 그렇죠.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죠. 근데 우리가 편익에서 이미 명시적 비용은 빠졌지만 이제 암묵적 비용만 마저 빼주면 그게 진정한 순편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1 그리고 우리는 순편익이 양의 값이 되는 선택지가 바로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밴드 공연을 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두고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억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1만원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도자기 공예 체험은 3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만원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미은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3만원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써도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되게 편하죠. 미은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3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은 미은 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야? 기회비용. 선생님 여기다 기회비용 적으면 3 더하기 2.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연을 보는 것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그렇죠. 2 더하기 1.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미은 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미은은 기억과 달리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의 값이냐? 라고 묻는 거죠. 양의 값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가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은은 기억과 달리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0보다 크다 와 동일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니까 당연히 합리적 선택인 건데 선생님이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더 풀어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디귿이 5만원으로 상승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5만원으로 상승했대요. 5만원 5만원으로 상승했대. 5만원 5만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과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2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3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 선택지에 회계학적 순편익이 가장 큰 값인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애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은 척척척척 풀면서 당연히 합리적 선택이 이제 합리적 선택의 경우에 당연히 여러분 회계학적 순편익이 가장 커야지 일단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안목적 비용이랑 경제학적 순편익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다섯 줄을 써 놓는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바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안목적 비용이 얼마다 이거를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이게 없어도 어때요 여러분 이게 없어도 지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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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2 여기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밑에 거 없어도 일단은 바로 밴드를 보러 가는게 밴드 공연을 보러 가는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만원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회계학적 순편익이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ㄱ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번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그쵸 4번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